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2년 7월 학평 확통 2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주머니 A에는 1, 1, 2, 3, 3이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고요. 주머니 B에는 3, 3, 4,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어요. 두 주머니 A와 비해서 3개의 동전을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행은 뭡니까?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3개이면 주머니 A에서 2개를 꺼내고요.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2개 이하면 주머니에 비해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꼽는다. 자, 일단은 상황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동전을 3개 던지는데 앞면의 동전이 3개 나오는 경우. 자, 뭐야? 독립 시행이 되겠죠? 동전을 3개 던졌는데 전부 다 앞면이 나온다. 총 8가지 중에 몇 가지? 한 가지죠. 그러니까 이 1이 발생할 확률이 1분의 8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나머지가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2개 이하인 거 얼마다? 이거 여니까 8분의 7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머니 A를 선택하려면 8분의 1, 주머니 B를 선택하면 8분의 7을 곱하겠다. 자, 이 시행을 한 번 하여 주머니에서 꺼낸 2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두 수의 합이 소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 됐어요? 자, 그럼 뭐예요? A에서 결국에는 두 장을 뽑아서 합이 소수. 또 B를 B에서 꺼내서 두 장의 카드가 합이 소수가 될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 됐죠? 자, 결국 여기서 소수, 여기서 소수. 가볼까요? 자, 그러면 그 확률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거를 뽑으려면 얼마예요? 8분의 1이 되어야겠고요.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여기서 두 장을 뽑읍시다. 그럼 두 장을 뽑는 거는 뭡니까? 음, 6시 2가 되겠죠. 6장 중에 두 장을 뽑았어요. 자, 그거의 합이 뭐가 되는 거 찾으면 돼요? 소수가 되는 것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소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이. 음, 여기서 써볼까요? 합이 얼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2가 되는 게 있겠죠. 합이 2가 돼. 두 개를 쓰니까. 선생님, A 더하기 B라고 쓸게요. 그래서 합이 소수인 거 2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3이 되는 거 있죠. 이 조합을 찾는 거예요. 4는 안 되겠죠. 5가 되는 거가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일단은 합이 소수가 되는 거 2, 3, 5가 있겠다. 자, 해볼까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2가 되려면 결국엔 뭐예요? 1, 1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몇 가지? 한 가지가 되겠죠. 이 한 가지는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서 1, 2를 뽑을 거니까 두 개 중에 두 개를 뽑는다. 자, 합이 3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1 하나 뽑고 2 하나 뽑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1 두 개 중에 하나 뽑고요. 2, C, 1 곱하기. 그 다음에 2 두 개 중에 하나 뽑으니까 2, C, 1이 되겠죠. 더하기. 그 다음에 합이 5가 되려면 뭐예요? 2, 3이죠? 그래서 2 하나 뽑고 3 하나 뽑고. 그래서 2, C, 1. 여기도 2, C, 1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합이 2, 3, 5를 구할 수가 있다. 됐어요? 아마 학생들이 여기서 보면 이 숫자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거를 좀 헷갈려는 학생이 가끔씩 있어요. 보면 합이 3인 경우인데 선생님 이게 이것도 이거 같고 이것도 이거 같는데 왜 이렇게 푸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분모를 결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 분모가 이 6개 중에 지금 두 개를 뽑았다는 것 자체가 이 숫자들이 전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같은 숫자가 나오면 이거를 같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같은 숫자가 있더라도 그냥 전부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문제를 푸세요. 어? 이게 전부 다 다른 숫자구나. 그래서 1, 2개 중에 2개 뽑는다. 1, 2개 중에 하나 뽑고 2, 2개 중에 하나 뽑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틀릴 일이 없습니다. 아셨죠? 전부 다 다른 걸로 봐라. 자, 그럼 여기 구했고요. 이제 더하기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쪽 이제 8분의 7이 되겠고요. 분모는 똑같아요. 얘도 6시가 되겠죠. 6개 중에 2개 뽑는데요. 이번에도 얘도 2개의 합이 뭐가 되어야 돼? 소수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제 숫자가 좀 크죠. 그래서 여기에 합이 될 수 있는 조합은 6도 되겠고요. 7도 되겠고요. 8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도 되겠고 10도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될 수 있는 소수는 뭐 밖에 없어요? 합이 7인 거 있겠죠. 그 다음에 6 안 되고요. 8 안 되고요. 9 안 되고요. 10 안 되고요. 11 만들 수가 없고요. 아, 합이 7인 거 밖에 없다. 합이 7인 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3이랑 4가 하나씩 와야겠죠. 따라서 얘도 2, 1 곱하기 2, 1. 3에서 하나 뽑고요. 4에서 하나 뽑는 거예요. 이렇게 만족하겠다. 됐죠? 자,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제 만족하는 답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8분의 1에 우리 6시 얼마입니까? 6 곱하기 5를 2로 나누니까 15가 되겠고요. 여기가 4, 여기가 4, 여기가 1. 그래서 9가 되겠다. 더하기 8분의 7에 곱하기, 여기가 15죠? 그리고 여기가 4가 되겠다. 자, 분모는 8 곱하기 15, 얼마입니까? 120이 되겠고요. 여기가 9 더하기 28. 그래서 더하면 37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120분의 37이구나.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답, 120분의 37.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